딩두 pseudo 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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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어서와 여기가 빨강 아빠 사줬다 손이 여기있는데? 여깄네 손아! 이거 뭐야? 되게 좋아 보인다 아, 콩순이 자장면 가게에, 오, 재미있겠다. 뭔가 신기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손아, 뜯어볼까? 네, 안 뜯고 있구나. 우와, 이거 뭔가 맛있는 게 만들어질 것 같아. 우리 이거 세팅부터 한번 해볼까? 네. 짠, 사장님, 오픈 준비 다 하셨어요? 네. 오, 너무 배고파요. 빨리 짜장면이랑 만두 만들어주세요. 배고프니까 만두부터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이거 일일이 해야 돼요? 수동이에요? 수동? 네. 네.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음, 사장님, 여기 힘이 없어요. 힘 좋네요. 다 익었어요? 아, 정말요? 오, 주세요. 먹고 있을게요. 짜장면 빨리 해주세요. 네. 아, 못 알아. 사장님, 그건 뭐예요? 이거요? 어묵이에요. 네. 정글이에요. 짜장. 짜장. 헉! 어우, 새우가 점점. 새우가 변하고 있어요. 짜장. 헉! 오! 어, 오! 우와! 우와! 오, 맛있겠다! 오, 면의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사장님. 되게 신기하다, 이거. 어. 어, 불러드릴게요. 으하! 맛있는 짜장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힘들어. 수고하자 하세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근데 젓가락은 없어요? 알겠어요. 앞으로 먹을게요. 와 선생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어. 맛있어. 엄마가 그런데 진짜 짜장면 먹고 싶어. 엄마도 좀 배고프긴 한데. 소연아 기다려봐. 뽀로로 짜장면이 있을거야. 기다려. 소연아 짜잔. 뽀로로 짜장면 맛있게 해. 우리 이거 맛있게 먹자. 응. 언니 설거지하고 있어요. 소연아 짜장면 먹자. 짜잔. 고맙습니다. 마울이꺼.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오~~~ 맛있게 먹자. 손님들한테 먹자. 엄마 너무 맛있다. 와~~ 엄마도 맛있다. 다 먹었어 더 먹고 싶은데 엄마 한입만 안돼 맛있겠는데 엄마 그거 한입만 먹어 진짜? 고마워 맛있다 맛있다 소은아 한입만 더 줘 간다 한입만 소은아 너 어디 가니 소은아 한입만 나도 먹고싶다구 한입만 하하하하하